신화창조 제팬! 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신화의 이민우, 에리입니다. 2014 M10 투어 M-STEP! 곧 있으면 한국 서울 콘서트인데요. 제가 지금 의상을 입고 무대 5일 나기 전입니다. 팬 여러분들의 생각에, 만날 생각에 정말 잠도 못 자고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일본에서도 바로 다음 주에 M10 투어! 6월 7일 제프 도쿄 홀에서 열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원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에릭씨가 돈이 없어갖고 비행기 투자를 모셔가지고 일본을 못 건넙니다. 농담이구요. 아무튼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6월 7일날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